안녕하세요. 함께 할수록 정답의학과지는 정답학 정국입니다. 자 우리 홍구파들 개념 잘 따라오고 있니? 우리 12월 중순부터 시작했죠. 이제 한 달 반 됐어요. 한 달 반 동안 우리 같이 진짜 열심히 달린 것 같지? 선생님 오늘도 이제 강의를 찍었는데 오늘 51강째를 찍었어. 그러니까 우리 51강 근데 전체 강의가 65강짜리니까 약 80% 정도 진행이 됐고 4단원 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단원. 요거만 우리 마무리 지으면 돼. 지금 한 달 반 달려서 약간 또 이렇게 조금 루즈해져서 약간 지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선생님들 솔직히 약간 지쳐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이럴 때 누가 힘을 주는 줄 알아? 너희들이 선생님한테 힘을 주더라고. 후기 올라오는 거. 힘들 때는 강의 힘들 때는 선생님 후기를 봐요. 그래서 후기를 보고 또 요새는 DM들을 많이 보내주더라고. 선생님 인스타에 있는 거 알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DM을 보내주는데 그거 보면서 답장을 해주면 그 학생도 힘을 얻지만 그 글을 보고 선생님이 먼저 힘을 얻어. 그래서 우리 남은 강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그거 남은 강의 개념 마무리 잘 지었으면 좋겠고 이게 화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다른 과탐에 비해서 생물이나 지약은 아무래도 좀 암기가 많이 있잖아. 근데 화학은 개념이 진짜 70%야. 개념만 딱 잡히면 그걸 문제에 적용하는 그 연결고리 그 연습만 해주면 진짜 화학은 걱정스럽지 않은 항상 든든한 과목이 될 거예요. 든든한 점수 오르락내락 하지 않고 점수가 늘 안정적으로 나오는 효자 과목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첫 시작이 개념이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겨울방학 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잘 따라오고 있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야. 칭찬해 줄게. 칭찬해. 지금까지 내가 올린 강의를 선생님 올린 강의를 다 열심히 다 듣고 있었으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칭찬해 주고 싶고 혹시 아직 시작은 안 했다.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안 늦었어. 뭐 다음 달 수능이야? 안 늦었어. 지금부터 시작해도 돼. 지금부터 시작해서 대신 조금 빠르게 듣자. 그렇게 해서 우리 겨울방학 동안 개념은 진짜 다 끝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개념 들으면서 선생님이 개념 강의할 때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는 구구단 말고 훈구단 해야 된다. 매번 얘기하지. 해본 사람은 진짜 알 거예요. 선생님이 다운받을 수 있게 다 올려놨잖아. 다 너희들 다운받아서 할 수 있어. 그리고 다운받는 거 귀찮은 사람들 또 배려해서 그게 인쇄물로도 지금 비타민 교재로 올라가 있고 그건 자기 선택이야. 근데 어떤 거 선택해도 좋은데 꼭 해보세요. 그래서 진도 나가면서 계속 누적으로 하다 보면 아 이게 꼭 외워야 되는 내가 잊기 쉬운 잊었던 부분들 앞 단원 3, 4단원 나가면 이제 1, 2단원 잊혀진 게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거 해봐. 진짜 괜찮을 거야.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훈구단이니까. 자 훈구단 꼭 같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기출의 정답이 올라가고 있지. 자 기출의 정답이 올라가고 있어. 자 이 기출의 정답은 양적관계 중화반응 최고 난이도 다 들어갔어요. 이제 작년에는 선생님이 테마특강으로 좀 뺐었는데 또 학생들의 요구 때문에 양적관계 중화반응 다 들어갔다. 자 양적관계 중화반응 고난도 문제들 전부 들어가 있으니까 진도 맞춰서 나가면서 개념 나가면서 단원이 끝나면 그 단원이 끝나면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실제로 기출이 어떻게 됐었는지 봐야 돼. 아 개념에서 배운 내용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그걸 봐야 된다고. 그리고 패턴이 정해져 있거든. 쓰는 표현들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어떤 게 개념에서는 이렇게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아 개념에서 내가 배운 걸 이렇게 써먹으면 되는 거구나. 그걸 선생님이랑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처음에 그냥 무턱대고 자기가 혼자 푸는 것보다 특히 기본 문제는 풀리겠지만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 양적관계 중화반응 이외에도 화학식 정하는 문제라든가 농도 계산이라든가 동의원소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부딪혀보고 틀렸어도 그거 놓치지 말고 풀렸어도 희망하지 말고 아 이거 어떻게 푸는지 한 번 봐야지 라고 해서 이 강의를 같이 문제풀이 강의까지 같이 해주면 개념과 문제 둘 다 중복할 수 있잖아. 선생님이 지금 개념을 찍고 있느라 이 기출의 정답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개념이 끝나잖아. 빛의 속도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3월 학평 전까지 3월 초까지는 선생님이 기출의 정답까지도 다 완강을 해놓을 테니까 아마 다음 주 다 다음 주 정도 되면 개념이 다 끝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 찍어서 3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기출의 정답을 완강을 해놓을 테니 여러분도 열심히 쫓아와서 우리 개념하고 기출하고 이 겨울에 다 정복하고 다 훑고 우리 걸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3월 새 학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작하는 학교들 안 늦었다고 지금부터 해도 된다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 개념 강의가 다 끝나면요. 개념의 정답이 다 끝나면 우리 N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피드 개념의 정답 그것도 선생님이 빠른 속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한 달 반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약간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약간 우리가 지친 타임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으쌰으쌰 해보자는 마음으로 자 이 퀘스트를 올립니다. 자 나머지 개념의 정답 끝까지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훈구파들 모두 화이팅!